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고체 배터리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역사를 보면 1983년 노벨 화학상 수산가인 요시노가 재충전 가능한 전지를 제작하기 위해 스탠포드 가드셀 옥스포드 굿 이너프에 의해 1979년에 발견된 lco 산화 리튬 코발트를 양극으로 구성하고 음극은 1981년 히데키가 개발한 폴리아세틸렌은 음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폴리아세틸렌은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 없어 결국 탄소어계로 음극을 변경하였고 1985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첫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여 기본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구성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1991년 소니 1992년 ant 배터리에서 상용화 되었습니다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는 1983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고체 배터리 역사를 보면 1912년 도요다는 EV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종고체 배터리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폭스바겐은 전문적인 소규모 기술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고 1913년 코로라도 대학 연구원들은 철황 화학 기반으로 한 고체 복합 양극을 사용하여 기존 전고체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용량을 약속하는 고체 리튬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리튬이온 배터리 공동 발명가인 존 굿 이너프는 유리 전해질과 리튬 나트륨 또는 칼륨으로 구성된 알칼리 금속 음극을 사용하는 고체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개발 논문을 시작으로 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이 지났고 업계의 목표인 2027년 15년 정도 지나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현재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 모형은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리튬 음극 전해액 분리막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100% 충전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전기차 엑셀을 눌러 모터를 동작시키면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방전의 첫 동작은 리튬의 이온화 입니다 실제 전기차 운행 중 배터리 내부에는 리튬 이온과 전자가 섞여 있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실제 생활 중 배터리는 중간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양극과 음극에 모두 리튬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리는 리튬 이온의 이동이 원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매질은 액체 상태의 전해질 입니다 이 전해액은 주사기로 간단히 배터리 내부로 주액이 가능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를 폴리머 겔화 시키는 방법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전해액을 주액한 후 게시제를 추가로 주액하면 두 물질이 반응하여 전해액이 겔화 되는 것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그것입니다 전고체는 전해액 액체 상태가 고체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고체 상태 파우더를 배터리 내부에 넣으면 액체와 달리 배터리 내부를 완벽히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배터리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 액체 방식도 배터리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고 나서 전해액을 밀어 넣고 충분히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리튬 이온 이동 경로를 충분히 확보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고체 개발 그림입니다 캐소드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과 리튬 음극이 잘 버물러져야 정상적인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극 입자 하나하나 전해질과 접촉이 되기 위해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하게 되면 대량 생산이 필요한 배터리 기술에서 상당한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량 양산이 될 수 없는 기술 구조가 됩니다 리튬 이온 이동 경로를 충분히 확보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배터리 내부에 보이드 공간이 많이 생기고 이 공간을 없애기 위해 ALD 아토미 레이어 디포지션 원자층 적층 같은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정밀 적층 코팅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액체 전해질의 시장 가격은 kg 당 10달러 이하이나 고체 항화물로 만든 고체 전해질 1kg 은 실험실에서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양산 하더라도 액체 전해질에 비해 10배 이상 비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단가 상승으로 배터리 가격 상승을 저지하지 못하고 정고체 배터리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들이 정고체에서는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가 되고 영원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전해질인 항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제조 과정에서 대기나 습기에 노출될 수 없으며 상당한 유독가스를 방출하게 됩니다 발생되는 황화수소는 매우 유독한 가연성 기체이며 공기보다 무거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의 아랫부분에 축적됩니다 처음에는 톡 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곧 코가 마비되어 대처하기 어렵고 인체에 여러 다른 부분의 유독함으로 넓은 범위의 독성을 가집니다 특히 신경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일산화탄소 수준의 독성을 보이고 미토콘드리아의 사이토클롬 효소와 결합하여 세포 호흡을 방해하게 됩니다 고체 전해질 제조를 위해 아르곤으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안에 수십 g의 고체 전해질 샘플을 제조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대량 양산을 하려면 시설 전체에 아르곤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공장 건설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배터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쉬운 제품이다 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거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배터리 기술은 누구나 제조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